지경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간남입니다 오늘 가는 현장은 또 혼자 가는 현장이기도 하고 또 지경일이라고 하는데 지경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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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위 고맙습니다 생강 곧갱이랑 막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오랜만에 또 삽절이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막 다른 일을 한다고 그건와 두건 다 했는데 철건데 두건 해서 오늘 설비는 여 물 안오죠? 네 철건 안오고 잠시만요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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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을 정말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현장은 이제 3시 반에 마친다고 하는데 저 페콘을 다 비우고 나면 아무래도 시간이 얼추 맞지 않나 싶습니다. 남은 시간 화이팅! 잠시 멈출 수 없거든요! 생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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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데? 날씨 되게 차갑잖아. 해볼수만 되는 것 같아. 찾고 싶다. 이거? 엄마 주기로 했는데. 알겠어. 하나 사줄게. 괜찮아. 하나 사줄게. 하나 사줄게. 하나 사줄게. 하나 사줄게. 아멘